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는 당질 제한식으로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충분한 그만큼 열량이나 칼로리가 많이 낮아졌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쌀하고 반반 섞어서 하시면 거의 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게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면도 이렇게 해서 일반 국수장국이나 아니면 비빔면이나 이런 걸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밥도 일반 밥처럼 볶음밥이나 이런 게 해서 드실 수 있을 만큼 간편하고 그리고 저희는 건조라서 이게 보관이 용이한 거죠 보관은 1년 가까이 충분히 완전 건조된 거라 상온에서 먹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기능은 곰이 반죽에서